자,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 선수들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수원에서의 경기 승리할 수 있도록 강렬의 박수! 오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아 뭐... 승패는 너무 아쉽지만 오늘도 역시나 우리 타이거치의 자부심을 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. 이 음은 잊지 않고 내일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더욱 더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